내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휴강 기간 동안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가장 최근에 유튜브에 서울대 사칭 사건 썰? 그걸 우리 수업 중에 했었잖아. 중거집단 설명하면서 자기가 서울대생이 아닌데 서울대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어가지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소속집단은 아니고 내 집단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그걸 선망했으니까 중거집단 밖에는 설명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그 영상의 댓글에 지금 하트 누르다 왔거든요. 근데 거기에 와 요즘도 이렇게 사칭하는 사람이 있나? 뭐 이런 댓글이 달렸어.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휴강 기간 동안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의사들 모임, 그게 정확히 의사협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사들 동호회에 가입을 한 거야. 자기가 하버드 의대를 나온 의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의사들이랑 교류할 때 최신 의학 정보들을 교류한 거야. 그러니까 하버드 의대 출신인 유능한 의사가 자기들한테 최신 의료 정보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 의사들이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거야.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들도.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위해 사칭범이 그 의사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칼럼을 썼어. 의료 칼럼. 자기가 직접 공부해서. 근데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거의 논문급이라서 의사들이 되게 많이 참고하고 고맙습니다. 댓글을 달고 막 그랬대. 근데 까보니까 학력이 좋고 하버드는 커녕 의대생도 아닌 거야. 고졸인 거야. 근데 의사들이 그 인터뷰에 뭐라 그랬냐면 하버드 의대인 걸 의심도 안 했던 게 의학적인 지식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거의 최고급 의대 교수보다 높았대. 너무 똑똑하대. 자기가 그걸 다 공부해가지고 칼럼을 쓰는 거야. 그 정도면 하버드 의대 다시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는 사기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머리로 공부를 하면 막 나라 씹어먹는 거 아니야?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 달도 안 됐어. 그거 보고 의사들이 속을 정도로 의료 지식이 뛰어나서 잡혔는데도 믿을 수 없다. 그런 똑똑한 사람이 왜 사칭을 하냐? 의대를 들어가도 몇 번은 들어갔을 사람이다. 이렇게 말하는 그 의학을 봤어. 세상은 참 놀라운 곳이야. 그림은 각국의 빈곤율 추위이다.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것은? Asians 비교을 보면서 중위 자리의 도 посмотретьelles 음 Tv. 인 query 그림은 반드시 이 내 것 다시는 인식이 돌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